네 위장전입의 부메랑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와대 임종석 실장 양해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5대 비리다 이런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공직자로 기용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난 3월에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병력 멘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의 5대 비리 행위자는 고위 공직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명한 주요 후보자들이 줄줄이 위장전입에 걸려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네 먼저 김상조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내용이 먼저 있죠 1997년 경기도 구리시 아파트에서 살다가 부인과 아들만 서류상 분가를 했고 2002년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그리고 또 2004년에는 서울 목동의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그리고 2005년 한 해 뒤에는 서울 대치동의 아파트로 주소지를 변경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자 이게요 이수 변호사님 법적으로는 분명히 주민등록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주소를 갖고 있으면 그게 주민등록법 위반인데 법이야 이거는 큰 벌금 정도? 그리고 실제 저게 처벌되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이미 학군 때문에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에 그게 문제가 돼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배정하고 이럴 때 실제로 거주하는지를 다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 교육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들이 더 많이 뭐라 그럴까요 한마디로 8학군역을 했던 강남쪽이나 이런 데서 아이들 학교를 진학시키길 원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런 위장전입이 되는 건데 저는 김상조 내정자의 경우에는 본인은 아니라고 어제 해명을 했지만 해외 연수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왜 하필 목동이고 대치동이며 그때가 왜 하필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이라든가 초등학교 진학 때와 맞물리는지 좀 아무리 해외 연수 때문이라는 해명을 했지만 썩 믿기지 않는 그런 정황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김상조 후보자가 직접 해명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장전입과는 무관하다 1997년 경기도에 있는 구리 한가람 아파트로 옮긴 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더니 아내가 지방발령을 받아서 아이를 잠깐 맡기려고 했던 것 뿐이다 그러면 강남구 대치동 음마 아파트로 옮긴 건 뭐냐라고 했더니 미국에 연수를 가면서 우편물 수령 목적으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위장전입은 아니다 위장전입은 맞지만 그게 학교나 초기를 위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어요 박 소장님 특히 우편물을 받을 목적이었다는 대목이 많은 사람들에게 실소를 자아내게 하기도 했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하필이면 옮긴 데가 목동이고 대치동이고 의구심이 있죠 물론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이 밝혀지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김상조 위원장이 맡게 될 역할이 공정거래 위원장입니다 그다음에 이른바 재계의 조성사자다 그다음에 공정경제 공정시장을 위해서 아주 잘된 인사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문제가 사실은 5대 적폐 중에 위장전입만 뺐으면 어땠을까라고 아마 지금 문재인 정권 담당자들이 후회할 만도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4대 기리로만 했으면 다른 부분은 병행면탈 예를 들어서 세금탈로 논문 표준 이런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거기에 비해서 사실 위장전입은 역대 우리가 청문회를 보더라도 대략 좀 이렇게 익스큐즈하고 넘어가는 즉각 인정하면 또 다들 고개 끄덕이고 넘어갔던 사안이기도 해요 그러면 자식 때문에 그랬구나라고 넘어가는 분위기였죠 였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굳이 5개를 콕 찍어서 그다음에 절대로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배제하겠다라고 해놓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초반에 문재인 정부가 구름 위에 있었죠 너무 잘하셨고 국민과의 광폭 소통 행보도 좋았는데 이제 구름에서 내려와서 문재인 정부도 현실에 발을 디뎠습니다 이게 청문회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저는 굉장히 잘 된 인사라고 봤는데 이런 잽을 자꾸 맞을 경우 향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른바 공정한 시장 경제를 위해서 개혁 드라이브를 걸 때 거기에 대한 국민 설득력이 과연 있을까 가랑개에 옷 젖는 수가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지금 1번 타자인 이낙연 2번 타자인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도 지금 언론에서 많은 문제가 나오고 이런저런 얘기 나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그 다음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4명 나오는데 1, 2, 3, 4번 타자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초창기 국정운영 동력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염려가 되는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말 그대로 공정한 기업 간의 거래의 심판을 보고 어찌 보면 심판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재계의 반칙과 위법을 잡아내는 그런 분인데 김 후보자가 이래서 되겠느냐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김 후보자가 직접 해명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공정위의 존재 목적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한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행법을 집행할 때 4대 그룹 사안이라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보겠다 그런 지지입니다 지금 보면 공정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 예외 없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지금 위장전입이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가능할까 누가 말을 들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물론 본인의 위장전입 문제가 아직 진실이 다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국회 청문회 통과되고 또 정식으로 발령이 나서 일을 하시게 된다면 본인의 일이야 그렇게 엄격하게 하시는 게 당연하죠 본인의 위장전입 문제도 본인의 해명이 맞다면 사실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본인의 해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 부분을 이렇게 규명하는 것은 역시 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이 하실 역할인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야당 의원들이 잘 규명을 해주셔야 될 문제고 실제 지금 원 소유를 보면 목동 현대아파트가 본인의 소유고 본인 거요 엄마 아파트는 아마 자기가 전세를 들었던 집 같은데 정말로 해외로 그렇게 나갔을 때 같으면 원 소유인 자기 아파트로 그렇게 우편물이 오도록 바꾸고 가는 게 맞죠 그래야만 자기 세입자에게 부탁을 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실성 여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만 저분이 크게 거짓말할 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거짓을 말하면 청문회에서 금방 털턱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 큰 화가 될 텐데 지금 임시방편으로 해명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고영순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파동 사실 김상조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에 이렇게 지명이 되고 내정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적임자를 뽑았다 그랬죠 딱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박수를 쳤을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시민사회운동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하자가 있겠느냐 저분은 청문회는 뭐 그냥 수조롭게 프리패스 할 거다 프리패스 할 거라는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위장전입 이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다른 부처도 아니고 공정거래 소위 반칙과 특권을 없애자는 데가 거기다 휘쓸부는 부서인데 공정거래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리를 맡으신 분이 위장전입이라는 그런 반칙이랄까 편법이랄까 이런 부분과 이렇게 연관이 돼서 논란을 빚고 있으니까 지금 문대인 대통령도 그렇고 여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위장전입은 그동안 학교 때문에 애들 학교 때문에 위장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해서는 안 된 일이지만 양해를 했었죠 다만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디 지역의 땅을 사기 위해서 얼른 주소를 옮겨놓고 이런 경우는 도덕적으로 이렇게 용납하기 어렵다 그러나 학생들을 애들을 좀 잘 가르쳐보자는 차원에서의 그런 것은 좀 양해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격차 해소의 가장 핵심적인 게 교육 문제 아닙니까 돈 많은 사람이 좋은 학원이라든가 좋은 학군 이런 데서 이렇게 받고 또 좋은 선생님 모셔가지고 이렇게 과외받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유아감 내지는 상시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럽고 좀 실망감을 느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의 해명이 있었기 때문에 또 청와대에서도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좀 더 명확하고 사실 규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좀 가려지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어떤 결심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부동산 투기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본인도 부인의 지방근무 발령 때문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인데요 김상조 위원장 후보자에게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된 게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바로 지난해 소득이 1억 원이 넘는데요 보시면 2012년부터 2014년, 2015년 2015년에는 1억 1,258만 원의 그런 소득이 있었는데 정말 특이한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용카드 사용액이 0원입니다 요즘 세상에 이 신용카드 사용액이 0원 이게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말 정산하면서 이런 걸 월급 받는 사람들은 다 모아서 신고를 하죠 꼼꼼히도 적어내고요 꼼꼼히 챙기죠 그런데 지금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에는 신고한 게 0원으로 나온 거예요 신용카드 사용액수가 국세청 자료에 0원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권 관계자 말에 의하면 이게 급여의 한 25% 이상을 써야지만 그게 세금 혜택을 받는데 급여의 소득액의 25% 미만이라서 그냥 어차피 공제도 못 받을 거 하면서 0원으로 신고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저는 주변에 현금만 쓰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금을 쓰면 신용카드를 가지고 다니면 쓸데없는 소비를 한다고 현금을 고집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건 개인 성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김상조 후보자의 해명이 나온다면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차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먼저 야권 관계자와 여권 관계자의 얘기를 차례로 저희가 소개를 하면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야당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보자 본인이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만을 사용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왜 현금 영수증은 발급받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했고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 여권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상조 후보자가 실제 신용카드를 쓰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이다 이렇게 조건이 돼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박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신용카드를 영원 하나도 안 썼다는 건 이해되지만 야권 관계자 말로 그러면 연말정산 우리가 신경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연말정산이 제... 돌려받고 13번째 월급이라고 그러는데 현금 영수증도 발급받지 않았다 그러면 김상조 위원장은 거의 돈을 쓰지 않는 남이 점심을 사든지 아니면 거의 돈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비리 문제하고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 대목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 뭐라도 쓸 수밖에 없는데 현금 영수증도 발급 안 받았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제로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저로서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러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 대목입니다 공정거래위에서는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요 김 후보자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용돈을 받아 쓰는 것으로 유명하다 유명하다라고까지 알려졌다 이런 얘기예요 네 또 즐겨하는 취미는 주말에 배우자와 함께 당구치는 거다 김 후보자는 주변에서 돈을 헤프게 쓰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면서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차량도 배우자가 쓸 뿐 본인은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고 있는데 본인이 티머니를 이용해서 요금을 충전하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이제 나온 얘기가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김상주 후보자 굉장히 소탈한 스타일이다 재미도 있고 좀 갸웃거려지는 대목도 있고 저는 현금 영수증 왜 발급받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이거 잘 안 받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거 꼬박꼬박 챙기면서 꼼꼼한 사람도 있고 그런 거 공제 받으면 얼마나 받는다고 해서 안 받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후보자 개인의 어떤 성격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로 충분히 저는 이해는 가는데 글쎄 이제 너무 돈을 안 썼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 늘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후보자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아마도 이분은 대접받지도 대접하지도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런데 그러면 사회생활이 문제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민사회 활동만 하고 살았죠 시민사회는 사회활동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티머니는 저도 티머니만 이렇게 충전해서 다니는데 티머니는 현금 충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마 그러면 이게 본인은 이랬다 하더라도 어떤 부인의 신용카드나 부인의 지출 내역은 또 따로 있겠죠 아마 보니까 맞벌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인도 직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다 밝혀지고 지금 이 해명이 사실이라면 이분은 정말 검소하고 소탈하고 정말 자린고비처럼 그렇게 사실은 모범적인 삶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자린고비라면 현금 영수증 누구보다 열심히 받으실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 해명이 굉장히 웃긴 게 대부분 사람들이 부인한테 용돈을 받았습니다 자기 돈 큰 사업하지 않은 이상 돈 좀 돈 10만 원 더 받으려고 아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부인과 주말에 당구를 친다는 것은 이 해명과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해명이 저는 좀 개거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